저 흰색 버전은 못 봤는데 아직 검은색 버전은 영어로 받아있고 네 봤어요 아니 뭐야 너 뭐 불행했어? 행복하신 적이야 뭐야? 아니 뭐 어? 잘 된 모습 보면 좋다 덕담하는 거지 새해 지났지만 콘서트 랄킹 저 27일날 가겠습니다 오케이 27일날 두고 오지게 되지 연기해 오니? 연습해야 되지? 아니 연습했죠 몰라 너네 오니? 콘서트? 저희 콘서트 한걸로 맨날 진영이 형꺼번에 올라가다가 진영이 형꺼번에 맞잖아 한 번 덕담 한 마디 오빠들에게 영상편지 하나 써보세요 저번주에 혼자 있어서 되게 심심하고 외라운데 오빠들이랑 이만큼 활동한 아니 엔딩보다 같이 안올라가서 아쉬웠는데 오빠들이 잘 챙겨주셔서 너무 인사드리고요 인사바이 우리 집으로 가자 예 우리보다 낫다 집에 가자 이제 olha הבא 인사issä 해겨또 해겐